최근 현대 HCN 뉴스웨이드에서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림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숙방비 서비스업이 가능하도록 한 영농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2016년 사업 추진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전임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을 특혜 제공 등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에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 위치한 한 관광농원입니다. 최근 이곳은 농촌체험형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1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촌체험형 시범사업에 취재하는 달리 야영장과 일반 음식점 등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관광농원으로 갑작스럽게 용도가 바뀐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뒤늦게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자체 감사 결과 편법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있다면 적법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공무원이 구미시의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박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보조금 사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주는 부분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농조합이 편법으로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직권남용, 수수방관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별별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여러가지 사업 유형 중 관광체험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농촌체험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관광농원을 관광체험형 사업의 일부로 보고 이를 허가해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야영장과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했던 전인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공무원의 위법 사실 여부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